아이고, 아이고. 추운 날인데. 네, 헬스클럽을 갔어요. 작년이구나, 작년부터 알게 된 저희 트레이너 형님. 저희 트레이너 형님하고 이 자식이. 어우, 깜짝이야. 얘도 좀 권총 파지법을 좀 배워야겠네요. 파지법 진짜 오랜만에. 파지법인가요? 잠 좀 봐, 잠 좀 봐. 형님. 어, 왔어?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어제 촬영 끝나고 안 피곤해? 아, 피곤한데 대단해. 한 3시 반 넘어서 끝난 거 같아. 3시 넘어서? 엄청, 엄청 피곤하죠, 지금. 힘들어도 세게 해야지. 알겠습니다. 가시죠. 오케이. 다 챙겨왔지, 내가. 잘했어. 오, 팔도 나와. 오, 하연. 가슴. 아이고. 첫 세트랑 두 번 후에 느낌 위주로 다 가볍하자고. 얍. 바들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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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펌핑을 좀 많이 시켜서. 나 무시어버리겠어. 나 무시어버리겠어. 사람이 이렇게 달라졌어. 다시. 하나. 몸이 너무 예쁘다. 둘. 그렇지, 잘한다. 둘. 쭉. 셋. 어, 가슴이, 가슴이 딱 잘 먹네. 정확하게 가슴만 수정으로 해야 돼요. 네. 하나, 둘. 하나, 둘. 쭉. 자폭력이 됐지. 그만. 이야. 아, 올린다. 팽창만 시키자. 어제 그저 가슴만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형님. 가슴은 가볍게만 하고. 어, 욕을 하고. 어깨하고 등을 할까봐요. 등도 해? 등을 해야지. 트레이너가 놀린다. 다 들려야 되는데? 사실. 야, 운동욕식 너무 세. 트레이너 보통 저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너무 세게 하니까 위에서 근육이 힘들어져. 너무 힘들어. 너무 무리는 하지 마죠, 그러면. 항상 무리해.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둘, 둘, 셋. 넷. 굿. 엉덩이가 왜 이렇게 초라해. 옛날에는 약간 깔짝깔짝이었는데. 고생했어, 고생했어. 갑자기 헐크가 되셨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나, 둘. 쭉. 오, 이번에 잘 됐어. 너무 장애가 없다. 근육평이 느껴진다, 야. 근데 확실히 컨디션은 안 좋더라고요. 새벽까지 촬영하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초반에 촬영이 없을 때는 3시간에서 4시간 운동을 했고요, 매일매일. 요즘에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8시에 가요. 10시에 문을 닫아야 돼서. 하고 싶어도 못 하니까 8시에 가서 딱 2시간. 우리는 9시 반에 갔는데. 그래요. 우리는 9시 반에 갔는데. 그래요. 9시 반에. 9시 반에 가서 거울 계속 보고. 아니, 사우나 하고 해야 돼. 눈에가 wordt そ는 burgers 쪽ços이라고 해. Dee Hiomi Hsia. 마이샤엘 is요. 여기는 사람을 꺼 guard했다. 저의 길인 partir은 아니 conhecer. 엄마가 키워makpla 있는데. 신경기die.